논문이 나온 거예요. 파킨슨 환자들한테 술을 먹였더니 어라? 손뚫림이 그 순간은 줄어드네? 파킨슨병 환자분들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쭌박사 이유준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술, 담배, 커피 이거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환자가 오셨어요. 환자가 오셨는데 저 담배 지금부터 다시 피우기로 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전날 신문기사에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담배를 피게 하니까 손뚫림이 좀 덜해졌다. 이런 논문이 나왔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환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뉴스에 보니까 담배 피우면 파킨슨 환자한테 좋다는데? 그래서 나 담배 끊었는데 다시 피우기로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름 치료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고, 또 증상도 처음보다 많이 개선이 되셨어요. 떨림도 덜해지고, 걷는 것도 좀 편해지시고, 손으로 이렇게 젓가락질 안 되던 것도 좀 나아지고 해서 치료가 잘 되다가 뜬금없이 그 뉴스를 보고는 담배를 다시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다. 피지 말라. 해롭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피우시더라고요. 자, 도파민은 파킨슨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디서 분비가 되나요? 뇌 안에, 흑질이라고 하는 거무스름한 부위, 뇌 중간 부위에 있는 부위에서 도파민이 쭉쭉 나와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팔다리 근육을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 정신적으로는 행복감, 쾌락,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일종의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잘 안 나와, 너무 잘 안 나와 그러면 우리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건강? 육체적으로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파킨슨병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는 도파민이 너무 부족하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장애가 오는 거죠. 결국에는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10분이면 10분 모두 다 저한테 진료받으러 오셨을 때는 이미 저 진단받자마자,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자마자 술 끊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술 안 먹어요. 담배 안 핍니다. 진단받자마자 담배 끊었어요. 그리고 커피도 안 마셔요. 10분이면 10분이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런 논문이 나오니까 환자분들 중에 어라? 다시 담배 펴야 되겠네? 담배 끊었던 분들이 다시 피우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도파민이 행복감, 쾌락, 기쁨을 느끼는 호르몬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면 인생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생은 그냥 우울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가끔가다 느끼는 그 행복 때문에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끔가다 느끼는 그 행복, 그 기쁨이 도파민이 평소보다 좀 많이 분비되면 나오는 거거든요. 도파민이 평소보다 많이 분비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성취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와, 반에서 1등했어? 100점을 맞았어? 상을 받았네? 그 순간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행복을 느끼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보상회로라고 그래요. 보상회로. 보상을 준 거죠, 도파민이. 열심히 노력한 후에 그거를 성취하니까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서 쾌락, 기쁨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선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축구선수는 골을 3골 넣었네? 그럼 다음에도 또 골을 넣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금메달도 따게 되고 또 훌륭한 연구하는 학자가 나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취를 하면서 사람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긍정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또 도파민이 언제 많이 나와요? 데이트할 때 아, 나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손을 잡았네? 그럼 그 순간 도파민 나오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 순간에. 썸을 타네? 내가 좋아하는 분인데, 좋아하는 여잔데, 썸을 타네? 그럼 그 순간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같이 밥을 먹네? 그 순간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살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건데 긍정적인 면에서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더 발전하게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물론 이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부정적인 도파민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중독이에요. 중독이 뭐가 있습니까?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커피 중독, 설탕, 단음료 중독, 아이스크림 중독, 밀가루 음식, 단과자 중독이죠. 이런 물질에 의한 중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쇼핑 중독, 운동 중독, 게임 중독, 그 다음에 요즘은 디지털 마약이라고 그러죠. 유튜브에 쇼츠, 릴스, 티톡 이런 거에 너무 빠져서 새벽 2시, 3시까지 봐. 또 요즘은 유튜브 중독, 그거 보다 보니까 새벽 4시에 자, 넷플릭스 중독, 매일 밤 넷플릭스 보는데 끄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새벽 3시에 자, 이런 행동에 의한 중독, 이런 것들이 중독이 반복되다 보면 부정적인 면은 건강을 해치고 병이 생기게 한다는 거죠. 자, 뇌의 흑질에서 그 도파민을 만들면 그 흑질은 일종의 공장이에요. 도파민을 만드는 공장. 그리고 도파민은 거기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제품인데 총량 불변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살면서 뇌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파민 하면 누구나 평생 살면서 나오는 그 도파민의 양은 일종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마약을 확 먹었어. 그럼 마약 먹는 순간 도파민이 평소보다 100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쾌락이 확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마약만 찾는 거예요. 다른 거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데이트를 해도 도파민이 잘 안 나와요. 자극이 안 돼. 도파민 수용차가 변형이 돼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데이트를 해도 도파민을 통해서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약만 찾는 거죠.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평생 만들어낼 도파민을 짧은 시간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파민이 아무리 마약 자극을 해도 잘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이 오는 거죠. 그럼 무슨 병이 와요? 파킹슨병 오는 거예요. 흑질에서 도파민을 잘 못 만든다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짧은 시간 안에 도파민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다 보면 도파민을 만드는 공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흑질, 흑질, 그 흑질이 망가지는 거예요. 파손이 되는 거죠. 과도하게 일을 하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마약을 하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써버려서 나중에는 조금씩밖에 못 만들고 그다음에 도파민을 만드는 공장, 흑질이 손상이 되고 파괴가 빨리 돼버리니까 노화, 태화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 자체도 망가져서 그것 때문에도 도파민을 잘 못 만들고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마약을 하시던 분들이 나중에는 손떨림이 오고 손발이 경직이 되고 걷는 게 뻣뻣해서 느리게 걷고 그다음에 균형이 못 맞아서 걷다가 넘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 실체열을 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술도 그런 거예요. 술 중독도. 술 먹으면 똑같이 빨리 도파민 많이 나오고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술 때문에 아세트알레하이드 때문에 흑질이라는 공장이 염증이 반복되면서 파괴되고 그러다 보면 술을 10년, 20년, 30년 한 번에 소주 5병씩 같이 먹는 사람들 다 쓰러져 나 혼자 이 사람들 다 쓰러트리고 나 혼자 이겼어 술 싸움에서 나 혼자 이겼어 이랬던 분들이 나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병원에서 검사하면 간 수치 정상이래 아주 쌩쌩하대 애기 간이대 이랬던 분들이 결국에는 나이가 60이 되고 70 되고 80이 되면 파킨슨병이 결국에는 오는 거거든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너무 과잉하게 만드는 이런 물질에 중독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좋죠. 마약 처음 하면선 좋죠. 그다음에 술 먹을 때 좋죠. 담배 피우면 좋죠. 그러나 10년, 20년, 30년 되면 반복이 되면서 이제 도파민이 잘 안 나오고 도파민이 만드는 흑질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킨슨병 같은 게 오고 도파민이 잘 안 나오니까 우울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불안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면 파킨슨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신다? 스스로 본인들이 알아서 이미 술 끊고 담배 끊고 커피 끊고 단설탕도 안 드시죠. 단음료 있는 거 잘 안 드신다고 그래요. 한식 위주의 건강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논문이 나온 거예요. 파킨슨 환자들한테 술을 먹였더니 어라? 손뚜림이 그 순간은 줄어드네? 왜 술이 들어가면 그 순간 도파민을 조금 더 쥐어짠단 말이에요. 술, 담배 그 다음에 마약 커피 이런 물질 그 다음에 설탕이 잔뜩 들어간 음식 밀가루 음식 단과자 이런 거 먹으면 순간 도파민이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오거든요. 그 순간 떨림이 덜하네?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술, 담배, 커피 이런 걸 가지고 그러나 장기적인 논문 안 했잖아요. 담배 안 피는 그룹 30년을 지나서 담배 피는 그룹 30년 장기간 추적을 했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당연히 논문 결과가 그런 논문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담배를 30년 핀 그룹이 담배를 안 한 그룹에 비해서 파킨슨병이 더 잘 생긴다.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술, 담배, 커피 이런 너무 단음료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먹게 되면 그렇게 뇌에 염증이 반복되면서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퇴행성 이런 신경질환이 더 남들보다 빨리 생긴다.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어라 논문에서 뉴스에서 파킨슨 환자한테 담배를 피우게 했더니 그 순간 떨림이 덜해졌네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환자분이 뭐라고 그러셨다? 나 담배 피우기 시작했어. 이러는 거예요. 하루에 요즘은 두갑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한 거죠. 왜? 그 순간 지어째을 뿐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효과는 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술 많이 먹은 사람들이 한 30년 많이 먹은 사람들은 손떨림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술 30년 동안 많이 먹으면 비타민 B12라는 거는 극도로 몸에서 많이 없어지면서 신경 자체가 몸에 있는 뇌신경 자체가 기능적인 저하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잠깐 피면은 지어째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조금 더 나오지만 이게 어떻게 된다? 흑질의 염증을 일으켜서 도파민 만드는 공장을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안 나온다.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뉴스에서 그 논문이 그렇게 나왔다고 그걸 보는 바람에 파킨스 환자분이 치료도 잘 되고 있고 떨림도 거의 없어졌고 걷는 것도 좀 느릿느릿 걷던 게 좀 빠릿빠릿하게 걷게 되고 젓가락질 못하던 분이 젓가락질도 좀 하게 됐는데 그 바람에 담배를 안 피우던 분이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걸 보면서 야 이거는 너무 답답하다. 근데 의외로 이거를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논문은 단편 논문이다. 논문이라는 거는요 합쳐야 돼. 그래야 진짜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파킨스 환자가 어라? 담배를 피웠더니 떨림이 덜해졌어. 그거 갖고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논문은 그런 결론을 내리려면 10년간 담배 핀 사람을 또 10년간 담배 안 핀 사람하고 비교해서 또 확인을 하고 30년간 또 담배 피운 그룹들과 30년간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 그룹을 해서 여기 한 3만 명 적족한 3만 명 비교했더니 확실히 30년 동안 담배 핀 사람들이 더 파킨스 환자가 잘 걸려. 그래서 각각의 여러 가지의 짧은 시간 또는 긴 시간 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이거에 관련돼서 논문을 만든 거를 보통 2천 편 3천 편 정도 이상의 논문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거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논문 한 편 갖고 결론 내리는 거는 없어요. 없어. 근데 이제 이해를 잘못하는 거죠. 논문에서 논문에서 도파민을 짜내게 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약, 도바, 술, 담배, 커피, 단음료, 설탕 많은 거, 밀가루 음식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러면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도파민을 잘 분비시키게 하는 걸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걸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햇볕이 너무 좋아. 날씨도 좋아. 그럼 햇볕을 쏘이면서 기분 좋게 공원을 산책을 해. 그럴 때 도파민 나와요. 그럼 이때 흑질에 있는 뇌에 있는 염증도 가라앉아요. 비타민 D도 많이 만들어지고 뇌 안에 있는 염증도 빨리 가라앉히고 상처난 세포도 빨리 재생을 시켜가면서 도파민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죠. 거기다가 왜 술을 마시고 왜 담배를 피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봄이야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좋아. 햇볕도 좋으네. 그럼 또 어스를 하셔야죠. 어스를. 어스가 뭡니까? 따뜻한 햇볕을 쏘이면서 맨발로 흙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도파민이 쭉쭉 나옵니다.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서 또 공원이나 이런 데 있는 흙길을 걸으면 소나무나 이런 데서 피턴치지가 나오잖아요. 피턴치지가 나오면서 그 나무 향 냄새를 맡으면서 햇볕도 좋고 새소리도 좋고 또 맨발로 날씨가 좋은데 흙길을 이렇게 밟으면서 걸을 때 도파민이 뿜뿜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턴치도 들어가고 향기요법이잖아요. 그럼 뇌 안에 염증이 빨리 줄어들면서 상처 난 뇌세포들이 빨리 또 재생이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죽지는 않았지만 상처 난 뇌신경세포들이 빨리 재생이 되면 파킨슨병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잠도 10시, 11시에는 주무셔야 돼요. 그러면 도파민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뇌 안에 염증도 빨리 가라앉아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미 나 음악 듣는 거 너무 좋아해. 음악을 좀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에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난 취미가 여행이야. 그러면 파킨슨병 초기 환자분들은 여행 다니시는 데 지장 없거든요. 여행 다니세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시라고요. 그러면 긍정적인 도파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예능 프로 보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능 프로 본인이 좋아하는 거 보시면서 막 웃어요. 웃는 순간에 그 순간에 뇌 안에서 엔돌핀도 나오고 하면서 빨리 염증이 가라앉고 뇌기능 좋아지고 도파민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거를 뇌의 논문 때문에 끊었던 술 하지 마시고 끊었던 담배 하지 마시고 안 먹기로 한 커피 또 다시 또 다섯 잔, 여섯 잔씩 드시고 설탕 잔뜩 들어간 거 드시고 밀가루 단과자 잔뜩 드시고 이러지 마셔라. 파킨슨병 환자분들한테 해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킨슨병 환자분들 중에 간혹 논문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술을 먹는다 담배를 핀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노파심이 나서 드시면 빨리 나빠지고 그 다음에 더 악화된다 그런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췀박사 이효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